주소를 잘 보고 받는 사람의 주소로 편지를 배달해줘야 해요. 아파트 동수와 호수를 잘 기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야호! 성공! 주소를 잘 보고 받는 사람의 주소로 편지를 배달해줘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야호! 성공! 주소를 잘 보고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잘 보고 받는 사람의 주소로 편지를 배달해줘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야호! 성공! 성공!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야호! 성공! 우와! 드디어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모두 배달했어. 힘들었지만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어. 친구들 오늘 너무 고마웠어. 친구들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 감사합니다.